나 큰 기타 하고 벗자 먹은 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근데 그렇게 맛도 쉽게 나오진 않아요. 그냥 먹으면 돼요. 술 안 술 안 먹으면 되는 거야? 술 안 술 안 먹으면 되는 거야? 술 안 드시고, 술 안 드시고, 술 안 드시고 술 안은 고기 찍어 드시거나, 술 안 고기 찍어 드시거나, 밥이랑 함께 드시면 되시고 다시 간장은 빈칸에, 무스타 소스는 우주 있는데, 유자 드레싱은 야채 뿌려 드시면 되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오늘 촬영이 어쩌셨어요? 오늘이요? 이거 어디 갔는지 블로그에 나온다. 아 진짜? 저희 얼마 돌아다니는데? 아 진짜? 잘 돌아다니는 거예요? 너 못 보셨나? 선생님? 봤는데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. 아싸 이제 이렇게 구는 거예요? 네 맞아요. 이렇게 구는 거예요. 데워먹은 걸 구는 거예요. 여기 안에 살을 구워 먹는 거죠? 와사비 찍어서? 아 너무 배워. 여기. 네. 겨자 많이 들어갔나 보자. 네. 맛있어 맛있어. 아 근데 이번엔 나도 먹어도 잘. 찍어먹는 건가요? 그냥 이제. 아 그냥 맛난이 싫은데 핑계가 없어서. 어. 어. 결국에 그때 동생이랑 유럽을 갔었거든요? 그 핑계를 탔어요. 잘못했네. 진짜. 진짜. 한 번에 나만의 손으로 밥 더 먹을 거 같아요. 눈치 보고 있다니까 아무도 안 먹어. 응. 이 체력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소감이 어떠세요? 맛있습니다. 이게 뭐지? 두꺼츠. 두꺼츠. 세트살. 조토가츠규. 불만한 단점은 없어요? 맛있는데 양이 적습니다.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자기는 똑같아? 괜찮은데요? 정답합니다. 어 재수없어. 동공지지